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TV컴과 행복한 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 구독, 좋아요는 무료이며 본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뭉클. 김대응 시인의 시.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. 보았지요.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시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뭉클. 김대응 시인의 시. 당신에게 보낸 한 편의 시. 보았지요? 어땠어요? 지금쯤 당신은 지금쯤 당신은 가슴에 두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요. 기다리고 있습니다. 당신 가슴에 뭉클거리며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겠습니다. 이 계절을 지나 꽃이 피는 때가 오면 당신 가슴에 핀 시꽃 한 송이 들고 환한 웃음으로 올 그날을 기다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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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보세요.